쟤 이게 포로보가 좀 약간 날씬해진 것 같은데 이거 어 저 이거 귀엽냐 포로보 좀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? 파란색 플로브 뭔가 귀여워 되게 쪼꼼해가지고 되게 귀엽게 생겼어 자 이번판 데이터 북전 자 우리 쩌그 오우 15승 10패 테란 80승 90패 테란 뭐 사실상 없다고 생각해야겠네 일단 테란 없다고 생각하고 어 형제이는 그냥 팀이네 좋아 어 뭐야 형제이 노적이다 아 저그야 뭐해 아 쓰레이처리 아 쓰레이처리구나 쓰레이처리인줄 알았네 존나 깜짝 놀랐네 나 저그 쓰레이처리 짓는줄 알았어 아니 저글링 뽑아주세요 저글링 뽑아 저글링 인간적으로 저글링 뽑자도 히드랍 하지마라 전파는 이미 안걸렸어 아 잠시만요 일곱이 메카닉이야 바이윤닉이야 얘들아 나오지마 그렇지 아니 뭐해 이걸 일깨 이 병시랭 아 아 눅가리 없으세요 진짜 진짜 아까부터 왜그래 눅가리 질거 같은데 딱 그렇니까 진짜 아니 눅가리 없어 포 당했어 이거 아 포 당했어 아니 눅가리 없어? 아니 눅가리 없어? 뭐하는거야 이거 이거 아 좋네 이거 이미 더 있네 게임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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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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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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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발킥 있다 발킥이 졸라졸아하네 발킥이 졸라졸아하네 아 우리 뭐야 혼라비누님 어서오세요 우리 군형님도 오셨네 양군형도 어서오세요 한신은 되게 마음 편하게 하네 나는 졸나게 힘든데 한신이 꿀 빨고 있네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초반에 나한테 걔같이 와가지고 난 힘들어 헬로슨 나는 힘들었어 세칼라 박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